나나를 구독하면 묵은 변비가 아유 오늘따라 배가 아프네 싹 내려가요 저 똥인데요 우리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시고 늘 에너지 넘지도록 응원할게요 제가 선물이 구니까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틀 전에 해피할로이 가셨죠 인생을 다 함께 즐겁게 살아가요 우리 할머니께서 앞으로도 마치고 당황한 모습 영원히 같이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